검바이바! 야 이... 너 뜨면 실제로 걸으려 하니까 빨리 앉거든 이 X 아저씨는... 너 지금 위험하네 8X 이제 미지어 타자 왜 틀린 거야... делать? 배추 기도 거기에 지명하는 거 있지 지명 세라 세라 안녕 안녕 같이 음식을 간가요? 네 니콘중님들 놀러 오셨구나 저희 메뉴 주문 다이아로 하실 수 있는데 다이아로 하시겠어요? 혹시 외상도 되나요? 네 그 다이아로 괜찮으시겠어요? 여기 망식이 왔어요! 망식이 왔어요! 오케이 자 이거 이제 니코니코니를 주문을 했는데 망식아 그 니코니코니 같은 경우에 메뉴판 드릴게요 이게 꽤 어려운 거라서 저는 다 외우고 있긴 한데 여기다가는 굉장히 어려운 고급필이 외수장이요? 외수장이 외수장이요? 시작할게요 니코니코니! 아라테나 하트니 니코니코니! 미소를 전하는 나는 니코니코! 안돼 안돼 안돼! 니코니와 모두의 것! 우리 반갑기 너무 멋있어요! 초코우유 몇 대 맞춰? 뭐 먹을까? 오현님! 저 비싼 거 먹어도 돼요? 저거 가능하죠? 저 사랑을 담아 그거 먹고 싶어요 사랑을 담아 맛있어져요 우리 합석하러 갈까요? 저기 자리가 있을까 그럴까요? 아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아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만식이야? 망식이 안녕하지? 망식이 땅 시작 시작 니코니코틴 당신의 담배에 니코니코틴 담배를 전하는 나는 타르타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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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식이는 모두의 것 망식이 땅 망식이 땅 맛있겠다 나 이거 처음 와가지고 너가 해줘야돼 나 이런데 처음 와 봤어 냥냥하고 구원하고 싶어요 냥냥 주문할게요 냥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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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안하면 다시 시켜도 돼? 망식이 땅 지명 망식이 땅 지명 망식이 땅 이쪽이에요 네에에에 아 옷이 옷이 오늘 예쁜 옷 입었네 치바가 너무 짧은게 아니냐는 망식이 땅 죽음 받겠다 능 뭐야 언니 개인용 포크 가지고 왔어 얼마나 먹으려고 포크 더 먹으려고 다 먹으려 손가락 너 그거 들고 있어 망식이 땅 왔다냐 너무 오래 걸린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파이팅 이분이다 흠 와 팀까지 아핳 Fest 조만자 언니 한입 삼 봉시다 ж 나 개념 포크로 먹을게 어 그럼 뭐부터 Diane todas 1 그럼 мама 6강수 숫자를 내가 예약을 할게 안녕 따냐 누나 왔다뇽 왔다뇽 우아.. 선생님.. 모연 님은 저기 매도 시켰다 하지 않았어? 아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조만님 노란됐어요. 혹시 결제도 이미 하셨을까요? 아니요. 옥연호 받는 다음에서 아하 네 눈이 모짱 때문에 내가 좋은 거 보겠다. 그 맴도를 이제 모짱한테 하면 돼. 너도 진짜 매도를 아나요? 아니 아니 우리 꼬짱이 있었네 꼬짱한텐데 응? 자 매도대사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하는거 보고 따라 하실게요 자 네 누구한테요? 꼬짱 꼬짱 걸 꼬짱 괜찮으시겠어요? 아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잠시 네 보여주세요 나 옆뼈 이 ㅅㅂ 진짜 못불릴 수가 없군요 매니저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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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언니 놀랬어 저 정도인 줄 몰랐어 아 너무 놀랬어 너 너무 좋다 서비스를 제법 안 쓰냐 나 왔다냥 나 앉아 한 번 해봐 야 이 ㅅㅂ 너 뜨면 지금 그거 걷을라니까 빨리 안 꺼져 이 ㅅㅂ 야 이 ㅅㅂ 너 뜨면 지금 그거 걷을라니까 빨리 안 꺼져 이 ㅅㅂ 이 ㅅㅂ 어디 돼지 ㅅㅂ 인권을.. 어? 사람 위에 올라갈라 이 돼지 ㅅ 돌파 중에 올라갈 것이죠? 어? 뒤지고 싶어 이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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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가 여기다 앉는다 죄송합니다 개 잘하잖아 진짜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푸다 선생님 어이 점장님 에이스를 진짜 잘 구해왔어 쎄피 귀에서 피낼 것 같은데 다이아캐로 가야겠다 도와야지 나도 나도 맛있는 거 해줄게 나도 좋았다 일정국 사줘 어 덕분에 좋은 구경했어 언니 돈 없었는데 응? 최고급으로 즐겼다 응? 최고급으로 즐겼어 최고급으로 즐겼어 근데 깨박이는 은근히 잘 쓸 수도 있어 마지막 잔다르카 한 명 구한다 저요 어? 누구지? 방금 자신 있는? 걸본가? 나 오? 목범이랑 준비하도록 우리 걸보 인턴이랑 깨박이랑 일대로만 붙는다 좋다 너 무섭다 덤벼아 이거 처음 싸우는 건데 혹시 꿀팁 주실 수 있나요? 때리면 된다 때리면 된다 진심으로 덤비도록 나 처음 싸우는데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도록 과연 상금 인자가 무엇이고 아카치키가 무엇인지 내가 솔선수범으로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 3 2 1 난 슛 핸디 주겠다 핫도그는 현리 오오 오오 댄서비 방금 걸인턴 기 hitting 황금 민자로 승급 하하하하하하하하 회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인 проблем It's game 아까운 인재다 감사합니다 크 swab 야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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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능있나 봐 상검닌자로 승급 아유 죄송합니다 상검닌자 상검닌자로 승급 아 그래? 뽐일게 아깐은 내가 봐준 거다 폴더 피아워 다시 한 번 뜨도록 싫다 싫다 너 걔 못하잖아 안 싸워줄 거야 1 대 0 자 고인턴 우리 대아카츠키 인턴이기 때문에 한 번 사진 같이 찍을 수 있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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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일단 이뤄두고 오케이 좋다 하나 둘 셋 김치 김치 뭐야 너 그 꺼봐 인게임 마이크 어 그냥 가도 돼 다이아 아니 다이아 첫 몇 개 남은 거 아니야 내면해서 빨리 끝내자 세라는 자러 가겠다 내려가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디지? 다 같이 날도록 날자 날아가자 근데 신하긴 하자 해산 나는 석토 조심하세요 해산 간다 해산 어디야? 지금 렉 다다다다 온세 이렇게 했어요 못 되는데? 아니 구멍이 다 똑같아 결보 거기서 죽었어? 아 잠깐만 집에서 죽었어 저 괜찮아요 집에서 다행이 안 돼? 뭐라고? 떨어졌어? 뭐래 키냐? 아니 집 어항에서 죽었어 껴가지고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엄마는 말이 안 되지 않아? 으흐흐흐흐, 맘에 아잇!